재밌게 뷔울 오픈 2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찍찍 쥐 여맨입니다 자, 오늘의 송가제리 콘텐츠는요 저기 냉장고 안에 있는 치즈를 하나 훔쳐 달아 놓아가지고 저기 뒤에 있는 콘센트 안으로 들어가면 쥐의 승리고요 자 저기 앞에 있는 저기 무서운 고양이들 톰들을 피해서 저희는 치즈를 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그러면은 우리 찍찍이들 한번 소개시켜보죠 안녕하세요 단미호님 안녕하세요 다은주입니다 자 그리고 누구세요? 저는 쥐늑대입니다 쥐늑대의 찍 누구세요? 원숭이 아니야 원숭이? 자 알겠습니다 원숭이와 함께하는 아 어쨌든 자 오늘 저희가 복장이 고양이같은거 기분탓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치즈를 훔쳐먹으러 가자고 출발 자 종이를 낚시 이거 그 뭐야 그 종이를 이용해서 날라갈 수도 있다고 내려가야돼 나 이 도둑버프좀 주라 누가 고맙겠다 그럼 찍찍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고양이 잡혀 먹는거 아냐? 고양이가 나 벌써 노리고있어? 소수령 도망가라고 찍찍 우와아 아들 나 잡혔어 잡히면 어떡해 아들 아들 그리 소나게 잡혔어 우와 우와 고양이가 나 잡는다 우와 칙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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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눙자 아들 땅시대로 땅시대로 하면은 여러분들 그레이프할 수 있습니다 빨리 갈 수 있어 못잡지롱 못잡지롱 너무 작아서 못잡지롱 이거 못 들어오지롱 고양이들은 못들어오지롱 커서 못들어오지롱 커서 못들어오지롱 여기는 와하하 와하하 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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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시만요! 하하하하 야! 야! 잡혔다! 손에 잡혔다! 뭐야 싱크대에 떨어뜨린 셈이야? 이러지마! 쥐는 물을 싫어한다구! 어? 뭐야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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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구하러 오겠다! 아니? 어디? 안 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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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나가냐? 큰일났다! 눈타고 점프하면 돼요!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자 빨리 그 냉장고도 보자! 아군들! 쥐들아! 고양이한테 항상 다하고만 살았지 않느냐! 어? 우리도 한번 치즈! 괜찮은거 맞다! 우와 저기 치즈를 지키고 있는 고양이도 있어! 냉장고 안에 사는 고양이도 있는데? 저 춥지도 않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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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냉장고 아래다 집! 어 여기는 못잡지롱 너무 작아서 못잡지롱 여기는 너무 작아서 못잡지롱 고양이들의 약올루지롱 여긴 너무 작아서 못잡지 여긴 너무 작았지 오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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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셔? 으아! 부셔? 으아! 부셔? 어! 부셔! 으아! 도망가! 나카산! 도망쳐! 이 비겁한 고양이냐석들 이 치즈 한 조각 좀 훔쳐먹겠단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간 못잡지롱 여기 못잡지롱 지구멍에 자 지구멍에 쏙 지구멍에 들어가는 센스 여러분들 어딥니까 지금 고양이 저기요 쥐님들 어디십니까 냉장고 앞에 있나 냉장고 쥐답지 아니 이수건이 잡힌거 같다 이수건 고양이는 버리도록 아뇨 쥐는 버리도록 아네 나의 두고 가 자리 속았지 아무래도 이수건 쥐가 화장실로 끌려가는것다 진실의 방으로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drei 오뜯이 어 lives there 어어 토미 날 봤어 아 못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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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어! 냉장고로 몰래 자유받한다. 저 주인의 대신, 주인의 대신 어딘가! 찌익 냉장고 위에 있다 찌익. 어휴, 나 터미나리프 한 거 같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찌익찌익찌익찌익. 찌익 잡혔다 찌익! 잡혔다 찌익! 잡혔다 찌익 잡혔다 찌익. 큰일이야.. 큰일이다. 나 혼자 남았다. 이상한데 날 끌고 가는게 땄치잉~! 요르르 치가 어디냐omes? 요로로 고양이가, 요로로 고양이 나라 어떻게 알쌤ㅂ이야 muerte의 자식코가! 날 냅둬? 뭐야? 뭐야? 어떻게 가지고 놀지? 어떻게 가지고 놀지? 빨리 날 놔줘오오오오 날 놔달라고오오오 우와오! 징크대에 나와서 씻어먹어야겠다 확! 확! 오케이? 하지만 여기 쯤은 지금,지금 지금 내가 치즈 뒤에 있는데 이렇게 Ronaldo 보고 있다로 texts 얘는 또 뭐야? 예,,, ㅎㅎ 야 고양이모ence 정말 상상에 그지없구만 아잇 고양아 나 고향은 어디로 야 어디로 들어갔는데 나 지금 어? 화장실? 에이 설마 화장실에 병기 속에 빠트리는건 아니겠지? 너도 네 친구 곁으로 가래 야야 이건 아니잖아 병기 속으로 들어가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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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밖에 남지 않았어 얘들아 빨리 빨리 치즈를 갖고와 나 지금 치즈 바로 앞에 있는데 김니아 때문에 못 키고있었지 야 우리 감옥에 갇혔어 누가 한명만 데리고와봐 일로 감옥쪽으로 얘들아 우리 감옥에 갇혔다냥 나갈수도 없다 찍찍찍찍찍찍찍 문을 열 tenían 빨리 이수반찍 빨리 문을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빨리 도망가자 찌이이이이 어 내가 쥐구멍을 잘 이용해서 냉장고에 지금 치즈가 있나? 치즈 지금 줄게 캤다 찍? 좋다 좋다 찍 나도 냉장고로 냉장고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겠다 찍 빨리 열어라 찍 거기서 숨고 기다려라 찍 금방 간다 찍 어 아무래도 고양이가 날 본거 같은데? 나한테 무서운 속도로 뛰어오고 있다 도망가기 이 개구멍에는 이 고양이 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죠 여기는? 못 들어오죠? 자 냉장고로 쥐입했었지 축배를 들어라 들켰었지 난 고양이 정말 재빠른 재빠른 치즈 빨리 저 위로 올라가서 죽는다 치즈 여기 보이죠? 여러분들 위에 들켰었지 들켰었지 아냐 아냐 조금만 버텨고 있어 조금만 버텨고 있어 갈게 금방 갈게 어? 어 왜? 고양이가 날 잡았다 찍 뭐야 이거 아주 귀엽고 맛있게 생긴 쥐네 어? 날 또 어디로? 누가 이 편에 대고 요리해버릴꺼야 으아악 바삭하지롱 아니 좋았어 애들아 8분밖에 남지 않았어 우린 치즈가 없으면 굶어 죽을꺼야 빨리 안 돼 우리가 빨리 우리가 먹을걸 자꾸 빨리 도망가야된다고 콘센트로 안되겠구만 빨리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봐주지 않겠어 지금 일단 치즈를 구했다 찍 오케이 잘했다 찍 다섯개 잘했다 찍 뭐니? 못나가고있다 빨리 와라 찍 알겠다 찍 아니 우와아 내가 어디로 가고있다 어 떠떳떳떳 비행기 떠떳떳떳떳 비행기 나라라 나라라라 이야 어디로 가는것인가 우와 아우아아악 하지만 나에게 종이가있지롱 이걸라 절대 나에게 도망갈 수 없을거셈 비행기 날아라 간다 나도 이제 냉장고로 진입하고 있다 빨리 와라 찍 아니 나 지금 수박으로 향하고 있다 찍 빨리 가고이다 다 왔어 냉넉으로 진입했어 빨리 와라 찍 나도 빠른 속도로 고양이가 날 보지 못하는 거 같구만 고양이가 날 보지 못하고 있어 6분 남았다고 친구들 진입, 진입중인데 진입중인데 무섭다 치즈 발견했어 치즈 오케이 빨리 와라 찍 지금이야 지금 봐야된다 우와 노츠다니 고양이들이 막 하늘을 날아다닿았지 그만 갈게 6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따 따 으으으으 안 된다 니아 고양이한테 점표울었는지 으으으으으음 오우? 날 울려줬다! 어이 뭐야 치즈가 떨어졌어 치즈가 떨어졌어 내가 미호찍? 미호찍! 당신 치즈도 내가 구해갈게 나 지금 치즈 앞인데 아아 아 아 아 아 아 치즈 하나만 캐면 되는데 아 으응 놀아주기 벽에 들어가라 아 이러지마 아 기분이 어때 치즈 녀석아 아아 프라이피를 구워지는 기분은 어떻냐고 아 그러지마 왜그럴까 고양이님 잘생각해보세요 무슨말이죠? 아아악 날갚고 노다니 전세모로 까네 이읠 아이 그걸 캐면 어떻게 스치룰에다 아이요 디용 들켰 들켰잖아 야 치즈 내꺼도 캐와봐 7개 캤어 7개? 오케이 좋아 그러면 콘센트로 와? 알았지? 바로 내려와 바로 그냥 바로 7개 충분해 우리 먹으면 충분 제발 쥐구멍으로 들어가야돼 쥐구멍 오케이 쥐구멍으로 들어갔죠? 더 안고해도 되냐 쥑 나 3개있다 쥐 좋아좋아 그러면은 우리 콘센트 앞에서 봐 오 근데 잡혀있어 콘센트에서 콘센트로 가서 이제 치즈를 나눠먹자 콘센트로 와 좋았지? 오토호호호호호 tweet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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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찍? 저기 식탁 아래에 있어 식탁 아래 어? 멈췄다? 멈춰라찍? 멈춰라찍? 어우 나 진주 좀 줘 고마워!! 반절 반절 오케이 이 정도면 1년이면 먹을 수 있겠구만, 1년이나 오케이 가자고! 도망가야 돼? 와 거 저 콘셉트 앞에서 지키는 것 봐 야아아아 이러면 안돼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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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코어 sector 3 코어 중 나 콘서트야, 나 콘서트 기다리고 있어 3분 남았거든? 빨리 3분 안에 가야 돼 가고 있다 가고 있다 응 빨리 와 곳에 다 뺏어 잡혀있다 알지 희망 있어 희망 있어 희망 있어 우리가 미끼가 되고 있다지 2분 2분 사십초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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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늘에나가 올 줄은 몰랐겠지 고양이가 아니 쥐가 하늘에나는 오! 날 보고있어! 날 보고있어! 이런 무서운 유석들! 날 보고있었다고! 와 날 보고있잖아 야 이거야야야야 유아voc 콘센트 앞에서 잡혔어 ㅋㅋ 콘센트 앞에 들어갈수 있었는데 빨리 기립치고 빨리 기립 치고 가겠습니다 그냥 그게 나아요 빨리 기립 치고 드러 anecd 다쳐있네? 큰일났는데 이거? 위에가 내가 열려놨다찍 아니야 아니야 닫혀있어 문 좀 열어봐 문 좀 아무나 문 좀 열어봐 아무나 문 좀 열어보라고 나 너무 멀다 나 화장실에 갇혔다찍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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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야 들어갔어요? 들어가신분? 오케이 콘셉트 앞에에요 콘셉트 방면치요 고양이 있어 조심해 고양이 다가가고있다 콘셉트로 콘셉트로 고양이 다가가고있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오케이 나만 들어가면 되겠구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날 잡을 순 없을 것에에에엠 으으음 빨리 들어오게나 참 오케이 빨리 30초 나 밖에 안들어왔다 차이 으아아... 으아아 으음... 으음... 난 도망갈곳엠 으음... 으아악 으암 이잉 가주세요, 고양이님들 봐주세요 옹 난 아무 잘못이 없어요ёл Alone 하하하하하 허허허허 허허허허 안 돼~~~~~ 안 돼~~~~~ 네 이렇게 해서 딩허맨 고양이는 네, 탈출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탈출한 고양이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죠? 탈출한 쥐 탈출한 쥐들 쥐들 자 콘센트를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자 이렇게 콘센트 모양이거든요 콘센트 모양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요기 안에 전선을 타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쥐들에게는 이제 치즈를 먹을 수 있죠 치즈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 치즈 드릴께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들 10분만 해보실래요? 고양이님들 제가 고양이 한번 해보고싶어서 그럼 닌고양이하고 닌고양이하고 한명 두명고양이하고 나머지 다 쥐 고고고고고고고고 진짜 너무 못해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고양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주지 않고 찢어버리겠습니다 룰은 간단합니다 치즈 하나 가지고 콘센트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딱 하나 저희때 니가 감옥만 봐 감옥만 가자 간다 자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배고픔도 하잖아 자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게임모드 그 어 어 쥐가 안보이는데 후 슈 봐주지 않아 어 발견 오케이 종이 종이가 없죠 크기를 많이 줄여야되죠 왜 이랬어? 냉장고 거의 접근 완료 야 감옥에다 스폰포인트 안했지? 안했네 아 게임무드를 하고 줄여야 되는구나 감옥에 스폰포인트 하세요 네 냉장고 진입 완료 그걸 다 말해주고 있네 어디? 냉장고야 쥐있어? 없어 없어 아직 없어 오케이 오케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믿지마 믿지마 치즈 이미 캠 치즈야 없잖아 치즈야 없고 잘 찾아봐 잘 봐 잘 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믿지마 믿지마 아 내 손 올라가는건 진짜 같은데 내 손 진짜 안보여 쥐들이 안보인다 찍찍 스키말 자고 찍찍 스겜 하는 중 없네 쥐들이 없어 없다 찍 아 찍이 아니네 없다 냐옹 냉장고에 고양이 찍찍 냉장고에 고양이 있다 찍 아 냉장고에만 있으면 어떻게 해 고양이들 아까 당신들 좀 그랬다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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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붙이네 냐옹 말고 냥 붙여주세요 okey 냉장고 2층 돌파 이제 3층 둘 중 야 진짜 안보여 얘네 안보여 어 으아아아아아아- 꼭! 봐주라네! 봐줘! 오케이! 한 마리! 잡아서 던져버렸구요! 하하! 오케이! 아직 한 마리도 안 보인다냥? 숨어있나 봐? 내가 다 보고 있다냥? 치즈 뭐 캐가지로? 어? 빌어보시지? 어! 발견! 또 발견! 아 잠깐 잠깐 잠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루루! 요루루쥐 발견! 요루루쥐 던지겠습니다! 발사! 어? 어딜 도망! 어딜 도망갈라고! 요루루쥐 잡았고! 처치했구요! 요루루쥐! 요루루 나와! 문 열어놨어! 어? 여기 아닌데? 사이즈 줄여야 돼! 한 명 찾았다니야옹! 어떻게 던지라니야옹! 어떻게 던지라니야옹! 어떻게 던지라니야옹! 햄버거 아래에 있다냐옹! 햄버거 아래에 있다냐옹! 나와라니야옹! 태틱이지! 어딜 킬라구! 아냐옹! 야옹! 태틱이지! 발견했다옹! 오기야옹! 으아아아악! 태틱이지! 던져버리겠다냐옹! 땅바닥으로 던져버렸다냐옹! 태틱이지! 날고 있다냐옹! 안녕하세용! 태틱이지! 발견! 죽였다냐옹! 저기 아래 아래! 남이오냐옹! 잘 살았냐옹! 야옹! 살았다냐옹! 살았다냐옹! 죽이라냐옹! 죽였다냐옹! 어어! 누가 캤다냐옹! 에아! 잘 있어라! 바바들아! 야! 김이야지가 달춤했다냐옹! 내가 살았다냐옹! 살았다냐옹! 진단대야야!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왜 뭐야! 뭐! 등에! 등에 왜 달라고 와였냐옹! 내려놔! 살았다냐옹! 너 안내려와? 아주 맛있다냐옹! 척척척탕짝짝짝짝짝짝! 아이 왜..어깨 내가 있냐옹! 떨어져! 어! 이거 어떻게 내리냐옹?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 니가 내려야지 시프트로! 야 안보여 김미야쥐가 김미야쥐 찾아봐 난 탈출한다냥 자리서라냥 콘센트 했다! 콘센트 앞으로가 콘센트 앞으로가 다 탈출했어? 감옥에서? 큰일났냐옹 한번만 더 당겨봐라 찌찌 한번만 더 당겨봐라 찌찌 콘센트 앞에서 지키고 있으면 아무도 못나간다냥 합체? 나도 지지를 캐고 콘센트 근처다 그렇게 되면 이미 다 지지를 캐 버린거다 합체다냥 합체다냥 니가 눈이 되어라냥 알겠다냥 녀석들이 지지를 포기하고 콘센트를 지키고 있잖아 4분밖에 안 넘었는데 말이야 4분넘았구만 냐옹 사실 우리들은 아직 지지도 못 캤었단 말이지 덕분에 지지를 마음껏 캤구만 태떼기를 발견했냐옹 태떼기 죽였다냥 나시다냥 치즈를 먹길래 다음번에 목구멍을 쳐 버렸다냥 오케이 지금 감옥에 두명 갇혀있다냥 아니 콘센트에 아무도 안들어갔다냥 고양이가 작아진다 그래 이기면 빨리 우리를 탈출시켜주라구 알겠다 냐옹 모르고 문을 열었더냐옹 모르고 문을 열었더냐옹 샬루 콘센트에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냐옹 기회를 보고 있다. 어! 여기 뭔가 발견 여깄다오! 여기 아래 있었다오! 여기냐! 여기 여기! 뿌셔라냐옹! 뿌셔라냐옹! 지구멍에 거길 우리 거길 우리 다 있단 말이야! 여깄다오! 아래로 지구던지기! 안된다오! 안죽는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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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컷 던져버라냐옹! 야! 김여지가 안죽어! 실컷 던져버라냐옹! 실컷 던져버라냐옹! 야! 김여지가! 안죽어! 나이스! 이렇게 죽일수도 있다옹! 여기stro! 이렇게 죽일수도 있다옹! 이단이 대って 야! 들어간다! 콘센트에 누가 들어갔다옹! 콘센트에 누가 들어간다옹! 콘센트에 누가 들어갔다옹! 콘센트에 다 부시고 들어가겠다 procure! 오옹! 안된다옹 들어갔다 우리도 콘센트 하는수록 들어가냐옹 아야... 이미 한 마리 도망갔어 아래아 아래 또 아래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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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옹! 으어어어 도망갔다 아아아아 또 놓쳤어 두 마리 두 마리 갔어 두 마리 갔어 오옹! 두 마리갔어 두 마리 갔어 1분 남았다 1분 1분 남았다? 한 마리는? 한 마리는 잡아야 된다옹 잘 찾아봐 잘 찾아봐 어딘가요? 어 여기있다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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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어딨냐옹 이런게 어딨지? 이런게 있다냐옹 이런게 있다냐옹 발견했다냐옹 그냥 들고있으면 된다옹 그냥 들고있을꺼다옹 나도 그냥 들고있을꺼냐옹 인형놀이? 인형놀이 하실? 인형놀이 할래? 지이 그만하라지 인형놀이가 좋다냐옹 어? 어? 여긴데? 이거 봐라 야옹 니 인형...오 저기 벽에다가 낑기는거야?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지말라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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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namics 안죽어? 안죽는다 pouge 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두 마리 통과했죠? 네 누구 누구 탈출했나? 단미호 택텍 단미호 택텍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통과한 일이 컨텐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